아선 시원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아선 시원에 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아선 시원 시간으로 이제 6시가 좀 넘었는데요 공장까지 600km를 이동합니다 음 맛있다 지금 저 배를 타고 건넬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가 온지 이제 3일차 되는 날이구요 이제 오늘부터 여기에 있는 그 앞으로 가구를 할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똑똑해요 아 진짜 감각도 있고 그래서 이해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오우 잘했네요 반 숨은 주먹장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오우 베리 굿 베리 굿 하이팅! 화이팅!